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올해 드론을 지난해보다 약 10배 늘린 140만 대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 브루크에서 열린 군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는 핵심 과제는 다양한 종류의 무인 항공기를 가능한 한 빨리 생산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군대의 수요에 더 빨리 대응하는 쪽이 전장에서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